제15장 푸르소탐 요가, 치고자 거룩하신 주께서 말씀하셨다, 아슈바타는 위쪽에 뿌리가 있고 아래쪽에 가지가 있다고 성자들은 묘사한다, 그 잎은 성스러운 베다의 창가이며 그것을 아는 사람은 베다를 아는 사람이다, 그것의 가지는 아래 위로 뻗으며 군화에 의해 영양분을 받고 감각의 대상에게로 싹을 낸다, 그것의 뿌리는 인간의 세상 속으로 아래로 뻗어 행위를 일으킨다, 여기 이 지상의 사람들은 그것의 형상이 얼마나 광대하고 넓은지, 시작과 끝이 어디인지 볼 수 없다, 깊게 뿌리내린 이 아슈바타 나무를 날카로운 무집착의 도끼로 잘라 넘어뜨려라, 그런 다음 최초의 사람을 찾아라, 그로부터 태고적부터의 모든 우주가 흘러나온다, 그를 찾은 곳으로 사람이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오만함도 미혹도 없고 고요하며 욕구들을 가라앉히고, 즐거움과 괴로움 그리고 기쁨과 슬픔으로부터 벗어나, 진화에만 머무는 현명한 사람은 영원한 상태를 얻는다, 배도 달도 불도 비추지 못하는 곳, 내가 머무는 가장 높은 그곳에 도달한 사람은 결코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나의 한 조각이 세상에서 영원한 영혼이 되어, 프라크리티에서 태어난 다른 다섯 감각들과 마음을 끌어당긴다, 주께서 어떠한 몸을 가질 때나 또는 그것을 떠날 때, 그는 이 감각들을 가지고 간다, 마치 바람이 그 있던 곳에서 향기를 가지고 가듯이, 청각, 시각, 촉각, 미각, 후각 그리고 마음의 감각을 지휘하여, 그는 감각의 대상을 즐긴다, 그가 떠나든 머물든 아니면 군하들에 붙어 즐기고 있든, 미혹된 자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오직 지혜의 눈을 가진 현명한 사람들만이 그를 본다, 분투하고 있는 진정한 요가 수행자들은 자신 안에 머물고 있는 그를 본다, 그러나 자기 조절이 부족한 사람은 노력한다 하더라도 그를 보지 못한다, 태양으로부터 나와 온 세상을 비추는 밝음, 달과 불의 밝음, 이 밝음은 사실 나의 밝음이다, 나는 대지에 스며들어 생명을 주는 힘으로 모든 존재를 유지시키며, 넥타로 채워진 달빛이 되어 모든 풀들을 자라게 한다, 나는 모든 사람들의 배꼽에 있는 생명의 불이다, 호흡의 흐름과 결합하여 나는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소화시킨다, 나는 모든 사람의 심장 깊은 곳에 머문다, 나는 기억과 지식의 근원이다, 나는 모든 배달을 통해 알려지는 이이며, 또한 배달을 만든 자이고 배다 지혜이다, 이 세상에는 두 사람이 있다, 일시적인 사랑과 영원한 사람, 채로서 모든 사람은 일시적이다, 그러나 내부의 진화는 영원하다, 그러나 이 둘을 넘어 궁극의 사람, 최고화가 있다, 그 불멸의 주는 상계에 들어가 그것들이 살아 있도록 하신다, 나는 일시적인 사람을 초월했으며, 영원한 사람보다 더 높다, 그러므로 세상과 배다는 나를 궁극의 인격이라고 부른다, 바라타의 아들아, 미혹됨이 없이 나를 궁극의 인격으로서 아는 사람은, 참으로 알가치가 있는 것을 모두 아는 것이며, 그는 그의 온 가슴으로 나를 사랑한다, 바라타의 아들아, 나는 너에게 이 가장 비밀스러운 지식을 가르쳤다, 이것을 배우는 사람은 현명하며, 사람으로서 해야 할 모든 것을 다한 것이다, 고생합니다. 신곡기가